자 그러면 모창우리 또 손흥가서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즐거운 노래 또 훌륭한 노래 메들리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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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시 노력한 게 과연 박수 선생님들이 개 racia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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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방! 이 노래는 누가 계신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본문이었던 조망 이 노래는 themes 분명히 이 노래는 모든 그녀의 분주의 희생 그녀의 희생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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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이해를 어느 날 찾아오시겠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름다운 그리스도 이름을 맞은 가슴 담아서 나를 흘러지 않으면 나는 숨을 걸고 희망이 쓰다 흐뭄어 내주는 길이야 너무 졸려서 몸이 졸려서 몸이 졸려서 물건이 졸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난 것